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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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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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위에 땋는 황혼에 내 종잎에 말없이 바라보는 애벤의 여인아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황홈빛의 물들이 여인의 눈동자 이야! 인지야! 저 들려오는 조개들의 옛 이야기 말없이 버리는 애벤의 여인아 이걸 어떻게 이기냐 이걸 어떻게 이겨! 진석이 형 놀러 나온 것 같아 홀릴 것 같아 하늘이에요 뒤에 배경이 사모님 가정을 지키세요 사모님 가정을 지키시라니까 쟤는 나오면 안 되는 애 여기를 어떻게 이겨? 너무 좋아 누가 이겨?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여인의 눈동자 황홈빛의 물들이 여인의 눈동자 저 들려오는 무슨 창법이야? 조개들의 옛 이야기 말없이 거리는 회견의 유인아 이거 단책 아니에요?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황홍빛의 물들은 여인의 눈동자 조용히 들여오는 들여오는 저의 들의 옛 이야기 말없이 거니는 해변에 여인아 해변에 여인아 여인아